안녕하십니까 상춘 이장 야심한 밤에 인사드립니다 예 지금 서해대기를 넘어가고 있는데요 왜 뭐 뜸이 서해대기를 왜 넘어가는데 예 내일 아침에 신지도가서 잠깐 투망을 할까 합니다 가서 무엇을 잡든지 간에 잠시 쉬었다가 그러니까 피서 겸 해 가지고서나 한투망 하고 오겠습니다 뭐 잡고 못 잡고는 파차소관이고 열과 성의를 바스러워서 예 상춘이장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새벽 5시 반 동굴이 해수욕장 야경 날씨가 흐린 관계로 요렇게 나오네요 좀 이따 투망 한번 하겠습니다 요 이야 이거 문어가 문어를 투발로 잡았다고 대박 이야 문어가 다 살이 있잖아요 다 사는 거잖아 아니 삶았어 아 삶았다고 삶은 거였어 야 이게 이게 뿐수라 아니에요 뿐수라 와 진짜 대박이네 뿐수라 뿐수라 으아 으 아 아 아 쟤거거 으 으 reward 예예 어떡하나 한번 떠봐 살았으면 자 죽은거야 사는거야 일정 갖고 가꿔놔 나와야지 이쯤으로 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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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광활을 뜬체로 한 마리 잡았습니다 우리 전일아오님께서 자 근데 양식인가 봐요 양식이요? 완전히 하얀게 양식이든 뭐든 어떡하나 사는거 확실해요? 오 살아있네 괜찮아 보이는데 비주얼은 예 아니 아까 거는 더 컸어? 오 그러면 한번 찾아보야지 자 다시한번 한번 던집니다 나이스 멋있습니다 뱀으라 한 마리 올라와라 뭐 느낌있어요? 아 감성통 한 마리 예예 빠졌나 아 아 빠졌나 아 빠졌나 방어 아 방어 방어가 두 마리인데 한 마리는 오 상처가 났어 야 왜그러지 뭐 뜯어먹었나 한 마리는 또 사망하셨네요 예 예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좀 약해야돼 그래야 돔이야 아 아 땅땅 동원 동원 한번만 탁 치고 바로 그래? 예 아 까싯땅이 치들 묻어먹는구만 휴 동원이야 동이냐 그것이 문제이다 우와 와 이거 뭐야 이거 응 와 대박 와 자 이거 득점 이것도 이것도 챙겨놔 와 빵 좋다 대박입니다 예 이것이 무엇을 쓰는 물건인고 문어라면 우와 오늘 문어라면을 기대하겠습니다 야 대박 대박 야 투명에 문어가 지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어디 근데 이게 덜문어인고 와 둥문어 좋습니다 요 야 상처장의 오늘 저녁에 먹겠습니다 이거는 전어도 들어가고 다시 재두전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휴 지금 외래 발사해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승어로 받은거 네 들어왔어요 승어로 받은거 같네요 네 승어로 받은거 같네요 승어 아까 방사고전인가 방사고전인가 방사고전 승어는 안 드시나 하하하 이랬어 여기 자주오니까 승어 예 승어 한 마리 올라옵니다 빵 좋다 좋습니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요게 요게 농어야 되는데 지난주에 요보다 큰거 잡았어요 농어를? 농어를? 대박 농어야 어디로 갈래? 올라탄다 빵 좋다 한 마리? 두 마리? 아 진짜 아니야 1미터만 더 가져오거든요 역시 돼지숭어 흰지도 돼지숭어 어서오세요 빵크 빵크 뚫으려고 해요 빵크 빵크 한번 뛰쳐나가겠다 손님 봤습니다 자아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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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으로 잡았어 손으로 빵크 위장 광어를 손으로 잡았습니다 손으로 대박입니다 대박 대박 손으로 잡았습니다 손으로 발로 잡았어요 발로 밟고 가만있어봐 이 광어가 아까 그 놈인가? 아닌 것 같은데? 아닌데요 따로 가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 따로 올라가 볼까? 동어들이 그냥 아주 넓이 뛰게 넓이 뛰게 되기 싫어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야 뭐야 이거 보름아 다 살려라 노즈로 다 살자는가? 하여튼 살짝 멀리 뛰는 놈 살 것이고 그물 안에서 야 저 저 저 끼다가 어우 삽니다 삽니다 막 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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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멋있겠다 진짜